형 선물 사왔어요. 뭐야? 형 선물. 진짜? 네. 내가 갑자기 무슨 선물을 사왔냐? 슬리퍼. 진짜 슬리퍼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. 야 이거 고맙긴 한데. 집에서. 집에서 이렇게 신으라고? 네. 나는 이런 슬리퍼를 신어본 적이 없네. 야 이거. 야 고맙다. 이게 또 도끼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가져와서 나도 널 위해서 좀 선물을 준비했어. 진짜로요? 어. 되게 많네요. 되게 많아. 저기. 만화로 보는 한국사 준비했거든. 이거 좀 너무 처음부터 글로 이게 좀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진짜 보면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거다. 다 제 건가요? 다 네 거야. 되게 많네요. 너무 많다. 가서 좀 봐라. 되게. 야 도끼야. 네. 지금 구성이 다 끝난 거야 지금? 네. 아 그래? 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 그래? 네.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제목은. 야 내가 꿈에 나왔잖아. 야 내가 지금. 꿈에 제가 나왔나요? 어저께 아니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형님 곡이 완성됐다면서 노래를 하나 딱 가져온 거야. 아 진짜요? 제가 딱 어제 완성시켰는데. 아 그래? 네. 네. 이게 예지몽인가? 아 그러네요. 되게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. 어. 꿈이 이게.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. 아니 뭐 계속 미국 가 있고 그러니까. 그래갖고 딱 누를 떴는데 네가 음악을 딱 만들었는데 내가 속으로 아 괜찮긴 한데 아 뭔가 조금 뭔가 조금 아쉽다. 어?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약간 조금 아쉽거든요. 아 그래? 네. 그래? 네 그죠. 어 진짜 예지몽인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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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